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이게 뭔데? 졸 구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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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초꽃 구초꽃 꽃만 이렇게 따는건가? 꽃만 영양분이 다 얘가 여기서 다 올라와가지고 여기 올라앉았대 그래갖고 이파리 이런데데별 별로고 꽃이 영양가가 많아가지고 이게 저기 한다고 얘 뭐가 좋다고? 배 지름기 뺀다고 지름기 기름기 껴가지고 배가 막 생기잖아 뱃살 뺀다 응 뱃살 지름기 빼는거야 다음날 가리 오랫 소리만들 오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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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가지고 접시에 담으면 돼 담아서 왜? 그냥 이거 넣을래 이렇게 하고 이거 조금 치고 조금 치고 포도 이거 닭 내놔? 메롱도 내놔? 응 메롱을 갈아준다고? 여기 믹서에다 갈아서 이렇게 믹서에다 갈아서 여기다 이렇게 찌뜨리면 돼 이거 이거하고? 이 국물 조금 넣고 이거 갈은거지? 갈은거요 여기다 보면 저렇게 팍 죽을까봐서 안 넣은게 여기 저기 접시도 한번 해가지고 이럴을 갈아줬어 이럴을 갈아서 응 주민아 안녕하세여 할머니 왜? 할머니도 왔어? 할머니 너도 이거 하라고? 할머니 아이고 우리 애기 왔어? 할머니도 왔어 애할머니도? 몸에 잘 됐네 오시라 그래 애 아빠 여기 있어요? 응 왜? 왜? 이거 뭐 만들어 야 이리와봐 이거 먹는거야? 잠깐만 이거 할머니 아니 그 할머니가 저거 양념 하신거 하고 잠깐만 이거를 이거 뿌이 해줄래 잠깐만 이거 넣어줘야지 이렇게 갈아서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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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윤사랑 잠깐만 이 부추 꽃 따서 이거를 잠깐만 이거 꽃 이쁘게 만드는거야 이렇게 할머니가 꽃 먹는거야? 여기 있잖아 해놨잖아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먼저 먹어 꽃도 먹어? 아 잠깐만 잠깐만 윤사랑 이거 먼저 먹어 응 간 또 그냥 먹어 먹어 먹어봐 민아 찍어서 먹어 그거 좀 바른 물인거 먹어 뭐 어때? 먹어 꽃이야 안녕하세요 네 얼른 오셔요 안녕하세요 나 지금 좋은거 만들어 지금 뭐 이리 이뻐 응? 뭐 이리 이뻐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드세요 이게 이게 지강간 이거 빼는데네 이게 이거 한번 드세요 응 그래서 지금 예 아들 먹으라고 주님께 응 저기 마누라 보여주고 이렇게 하라고 야 그러고 나 지금 안 매워 안 매워 이게 매콤해 마늘이 아니고 마늘이 아니고 아니면 아니요 이 꽃이라니까 이게 뭔데요 부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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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빠 이거 응 이건 부추꽃이라니까 고구마 갈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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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론 포도하고 지민하고 나 꽃이 예쁜데 이렇게 먹으면 네 아니야 멜론이랑 포도하고 먹어봐 지협지 여기 있네 해곤이야 막내 유튜브